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첫 번째 기본 작업 문제부터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다시 1번 시트는 데이터를 입력하는 문제 5점 문제인데요. 문제 제시된 데이터를 참조하셔서 A3부터 시작하신 다음 F13 영역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셀 서식을 이용하지 않고요. 직접 키보드를 이용하셔서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 5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A1부터 G1까지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시면 맞춤이 있고요. 병압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합니다. 글꼴은 궁서를 선택하시고 글꼴 크기는 18포인트를 선택합니다.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시고요. 행의 높이를 2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행에서 마우스 오른쪽 행 높이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 28을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E3셀을 선택하시고요. 상여금을 더블 클릭하셔서 금자 뒤에서 커서가 깜빡깜빡한 상태에 한자 키를 누르셔서 상여금 선택한 다음 변환을 클릭합니다. 다시 A1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을 클릭하신 다음 기존 사용자 이름은 지우시고요. 2025년 5월 분이라고 입력합니다. 메모를 항상 표시할 수 있도록 A1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 숨기기 하시고 메모 상자의 경계라인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 맞춤 탭에 가셔서 자동 크기를 체크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D4부터 G15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에요. 천단위 구분기호와 원자를 표시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거나 또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을 누르시면 되고요. 표시 형식 탭에 오셔서 사용자 지정에다가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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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 또는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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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 0을 입력하시고 끝에다가 원자 입력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 테두리 서식을 적용하기 위해서 A3부터 G15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홈에 가시면 글꼴의 테두리가 있고요. 모든 테두리 클릭하시고 다시 한번 테두리에 가셔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클릭하셔서 테두리 서식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셔서 조건부 서식 문제인데요. A4부터 시작하셔서 G18세까지 선택하신 다음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누르신 다음 모델명이 B로 시작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레프트 함수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요. 모델명이 있는 B4를 선택하면 절대 참조가 되는데요. B4, B5, B6 F4키 기능키 F1부터 F12가 있는 기능키 F4를 한번 두번 눌러서 B10에 있지만 4567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심표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요. B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누르시고 레프트 함수를 통해서 B열에 있지만 4567 행의 위치는 달라질 수 있다.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B와 같습니까? 이 조건에 만족되면 서식을 클릭하셔서 저희는 글꼴 색깔을 표준색에 가셔서 주황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체육이 색에 가셔서 자주를 선택합니다. 자주명을 색깔명을 확인하고자 할 때는 무늬색에 가셔서 색깔명만 확인하시고 실제 배경색에 오셔서 자주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다시 한번 조건부 서식에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작업의 세문항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첫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명이 영업팀에 해당한 사원들의 지급액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조건을 따로 작성하라고 하지 않았다면 부서명이 영업팀이라고 B2부터 B3 영역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Dsum이라고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합계를 구하기 위해서 Dsum이라고 입력하고 함수 삽입 데이터베이스 A2부터 D11 영역에 가서 필드는 지급액에 대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조건은 우리는 따로 조건을 작성하지 않았으니까 부서명 명가 영업팀이 있는 B2부터 B3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 표 2에서 성별과 승진 평가 점수를 이용하여 남녀의 평균을 계산하라고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별 남자 여자에 해당한 점수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할 거고 그 다음 라운드업을 이용해서 자리수를 조절할 건데 일단 Average If 부터 작성하겠습니다. K9 셀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Average If 함수 삽입을 누르셔서요. 첫 번째 레인지는 조건에 따라 지정된 셀의 평균을 구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레인지는 조건을 찾을 범위입니다. 수식을 한 번만 구하는 게 아니라요. 아래로 수식을 복사할 거라서 공통된 부분은 절대 참조를 하셔야 되는데요. 성별을 참조할 영역 G3부터 G12 영역은 이따 수식을 아래로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를 참조합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칸에 오셔서 조건은 바로 구하고자 데이터 왼쪽에 남이라고 되어 있는 셀을 참조합니다. 키보드를 이용해서 입력하시면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도 남자에 해당한 데이터만 구하기 때문에 셀을 참조하셔서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면 여로 바뀔 수 있도록 셀을 선택해 주시고요. 다음 세 번째 칸에 오셔서 평균을 구할 범위는 H3부터 H12 영역까지 그 다음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면 평균값이 구해지고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면 남자 여자에 해당한 점수의 평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라운드업 함수를 이용하셔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도록 하겠는데요.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라운드업 더블클릭 라운드업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고 함수 삽입 자리수에 오셔서 소수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1이라고 입력하고 확인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D16 셀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판매량이 가장 많으면 최대 판매 가장 적으면 최소 판매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시할 건데요. 일단 최대 값을 구해볼까요. 맥스 함수를 통해서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맥스 그 다음에 판매량이 가장 많은 판매량의 데이터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 엔터를 누르시면 그냥 엔터를 누르시면 1084가 구해지는데 이따가 1084와 같습니까? 라는 비교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수식을 복사하게 되면 1084가 아니라 681까지도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최대값 1084를 모든 셀에 1084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실 거라면 지금 범위 정하셨던 C16부터 C25 영역에 대해서는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소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등호 다음에다 커서 갖다 놓고요. IF 라고 입력하시고 더블 클릭 IF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 함수 삽입을 누릅니다. 첫 번째 조건은요. 최대값을 구한 값이 같습니까? 어디랑 판매량의 첫 번째 데이터 C16과 같습니까? 1084와 같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최대 판매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 다음 그렇지 않다면 세 번째 칸에 와서 IF와 그 다음에 최소값을 구하실 건데요. 조금 전에 조건에 작성하셨던 로지컬 텍스트에 입력되어 있는 맥스부터 끝까지 범위를 지정하셔서 컨트롤 C 눌러서 일단은 복사해 놓으시고요. 컨트롤 C 세 번째 칸에 커서를 갖다 놓고 커서를 이름 상자에 가셔서 IF 함수 추가하시고 로지컬 텍스트에 컨트롤 V 하시는데 함수가 좀 달라집니다. 맥스가 아니라 민이라고 수정합니다. MIM 최소값을 구하는 범위는 동일하고 비교할 대상도 동일하기 때문에 함수명만 수정하시고 최소판매 그렇지 않다면 공백으로 표시하겠습니다.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셔서 수식을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수명은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습니다. 대문자 소문자 섞어서 쓰셔도 되고 대문자만 쓰셔도 되고 소문자만 쓰셔도 상관 없습니다. 확인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가장 큰 값에는 최대 판매 가장 작은 값에는 최소 판매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팀명은 모두 대문자로 변환하고요. 연고지는 첫 문자만 대문자로 변환하여 비교해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J16세를 커서를 갖다 놓고요. 팀명을 먼저 표시할 건데 대문자로 표시할 겁니다. UPPER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텍스트의 문자를 모두 대문자로 변환합니다. 팀명을 먼저 선택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현재 입력된 팀명이 다 대문자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맨 뒤에다가 더블클릭 하셔서요. M% 연산자 큰 따옴표 문 꺼서 가로 여는 작업하시고요. 다시 한번 M% 연산자 입력하신 다음 첫 글자만 대문자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P-R-O-P-E-R 더블클릭 하시고요. 연고지가 있는 H16 셀을 선택하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서울이 첫 글자만 대문자가 표시가 되는데 뒤쪽에 가로 닫는 작업이 좀 필요하겠죠. 맨 끝에 가셔서 M% 연산자 큰 따옴표 문 꺼서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문제에서 제시한 팀명과 연고지가 첫 글자 대문자 그 다음에 첫 번째 팀명은 전체 대문자 그 다음 연고지는 첫 글자가 대문자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문제를 볼까요? 다섯 번째는 중간 기말의 평균을 구하고요. 229셀에다가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Average 입력하시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선택하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학생별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점수를 가지고 평균이 구해져 있습니다. 그 평균 값을 가지고 성적 평가표에 가서 첫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찾고 두 번째 평가를 가져다가 표시하는데 딱딱 일치하는 건 아니죠. 0부터 60미만은 노력 60부터 80미만은 보통 이라고 표현하고자 합니다. 수평로 작성된 표에서 데이터를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등호 다음에다가 hlookup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hlookup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 함수 삽입 차제값은 평균을 통해서 구해놨고요. 테이블 어레이 성적 평가표 선택하시고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영역 F4 눌러서 절대 참조 첫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찾고요. 두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2 라고 입력하시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시면 되고요. 또는 True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셔서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작업의 다섯 문항을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첫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부분합을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부분합 문제가 나왔다면 정렬을 확인하시는데 B3 성별을 선택하시고 데이터 탭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에 첫 번째 성별을 내림차순 정렬 하겠습니다. 라고 내림차순 정렬 그 다음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둔 상태에서 데이터의 부분합을 클릭합니다. 저희는 성별을 기준으로 그 다음 서류와 직무평가와 면접 총점의 최소가 그럼 결과는 체크를 해제하시고요. 성별의 기준으로 서류와 직무평가와 면접가 총점의 선택 그리고 함수는 최소라고 먼저 선택합니다. 확인 다시 한번 부분합을 실행하셔서 이제는 최대값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함수는 최대를 선택하되 조금 전에 구하셨던 최소값도 표시하고요. 최대값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함수와 새로운값으로 대체하는 체크를 해제하시고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최대와 최소를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문제 제시된 그림과 시스판 화면을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의 목표 칩 찾기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F10 셀에 해당한 데이터가 한라봉 앱 총 판매액이 1억 이 되려면 판매량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계산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F10 셀을 선택하고 데이터에 가시면 예측의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가 있습니다. F10 셀의 값을 찾는 값 1 입력하시고 0을 1,2,1,2,3,1,2,3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판매량이 오셔서 값을 바꿀 셀은 판매량을 한라봉에 해당한 D10 셀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값을 찾는 작업이 진행이 되고요. 값을 다 찾았으면 메시지가 표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목표값 찾기 값을 찾아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매크로 작업 시트 클릭하셔서 매크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추에 연결할 거니까 개발 도구에 삽입의 양식 컨트롤 B13부터 시작하셔서 B13 영역에 알트키 누른 상태에서 C14 영역으로 드래그합니다. 텍스트를 평균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평균 평균 값을 구하겠습니다. Average 더블 클릭 평균 값은 국어부터 과학 탐구까지 전체를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합니다. 범위가 선택된 거를 이미 셀 클릭하셔서 범위 선택을 해제하시고요. 그 다음 개발도구에 기록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단추 1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을 누르셔서 문제에 나와있는 텍스트 평균이라고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 사각형 첫번째에 있는 직사각형을 선택하시고 E13부터 알트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합니다. F14까지 텍스트를 셀스타일이라고 입력하시고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그 다음 매크로 이름을 셀스타일이라고 입력하시고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기록 대여상자에서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에 A3부터 G3까지 홈에 가셔서 스타일의 강조색 6번 스타일의 강조색 6번을 클릭 이미의 셀 하나를 클릭하셔서 범위 지정을 해제하신 다음 개발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누르시면 두번째 셀스타일 에 대해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차트 작업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섯 문항의 차트 서식 지정 문제 입니다. 입고량 재고량 계열만 차트에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변경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입고량 과 재고량 중간에 있는 출고량이 필요하지 않네요. 출고량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삭제 그 다음 차트 제목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선택하고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을 클릭하시고 차트 제목이 선택된 상태에서 수식 입력줄에 등호 입력한 다음 A1셀을 선택하고 엔터 홈에 가셔서 글꼴은 도듬을 선택하시고 글꼴은 쭉 내리셔서 도듬 찾으시고 또는 직접 도듬이라고 쓰셔도 돼요. 도듬이라고 쓰셔서 글꼴 선택 입력하시고요. 크기가 1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크기 16 그림 영역을 선택하시고 막대가 표시가 되어 있는 그림 영역을 선택하시고 체육이 색이 오셔서 표준색의 주항을 선택합니다. 주 눈금선이 표시되지 않도록 차트 요소에 가셔서 눈금선에 가셔서 기본주 가로를 체크를 해제하시고요. 그 다음 범내 선택하시고요. 범내는 도듬입니다. 글꼴에 가셔서 도듬 크기가 12 라고 되어 있습니다. 12 아래쪽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 요소에 가셔서 범내는 아래쪽 선택합니다. 세로 갑축 왼쪽에 있는 세로 축을 갑축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 기본 단위를 80이라고 입력하시고 차트 영역 선택하시고요. 테두리 스타일입니다. 차트 영역 서식에 테두리 미 선에 체육 체육 미 선 테두리 너비를 2로 수정하시고 둥근 모서리 체크하셔서 테두리 대한 서식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트에 5문항의 서식 지정하는 문제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기본작업부터 기타작업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자세히